박서진, 일명 장구의 신이 제2회 답별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는 자신의 히트곡 답별가를 열창하며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현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은 답별가를 통해 전통적인 장구의 리듬과 현대적인 멜로디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청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곡은 박서진의 감성과 기술이 돋보이는 곡으로 그의 장구 연주와 강렬한 보컬이 돋보였습니다. 공연은 특히 체육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2회 답별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하는 행사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문화 공연이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박서진의 답별가 공연은 이러한 대회의 취지에 매우 잘 부합했으며 참가자들과 관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스포츠와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에 참석한 많은 관객들은 그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장구 연주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객들은 박서진의 음악이 주는 힘과 위로를 느끼며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연의 순간을 공유하며 박서진의 무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의 답별가 공연은 제2회 답별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낸 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공연은 박서진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주며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